아빠모리님 대장용종 제거하고 조직검사 후 고등급 이성형 선종이라고 D공고 공급받으며 제자리암 진담 청구 가능해요 보호막님 아빠모리님은 며칠 전부터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고품격, 고품격이라면 그렇고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혹시 직업이 죄송하지만 설계사세요? 너무 많이 알아요 맞습니다 대장용종 제거하면요 조직검사해서 솔직히 용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일반 악성종량이 있어요 일반 용종은 말 그대로 제거하고 암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용종 그래서 제거하면 수습해서 질병수습이 종수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두번째는 선종이 있어요 선종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등급 이성성 선종이 있어요 요거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단계 악성종량은 C코드, D코드 이런 부분들 당연히 암진단금이 나가고요 암이니까 그런데 일단 선종, 선종 같은 경우는 고등급 이성성 선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D12, D12가 양성 신세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빠모리님처럼 D-0-0-0-9까지 이 진단을 받으면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이죠 갑기경제, 갑기경제, 제자리암,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량 그래서 일단은 제자리암에서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일단은 요즘에 유사암,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가입직시 면책기간, 그다음에 가입직시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는 안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 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D-0-0-0부터 D-0-9까지 진단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D-12로 진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의사마다 틀려요 의사마다 틀리니까 이거는 가서 잘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의사도 솔직하게 자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D-12 아니면 연구, 공구, 공공서부터 공구 이거는 어떤 주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어디서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단코드를 받아주겠죠 그래서 0-0서부터 0-9까지 진단받으면 제자리암 진단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